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아이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얘기들을 다 영어로만 해내고 있고요. 대단히 많이 발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줄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느끼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긴 있어요. 제가 가르쳐 줄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고 있는데 글쎄요. 오늘 얼마나 가르쳤을까요 제가? 딱히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친 부분을 보면 이만큼인데 이만큼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었네요. 고양이들은 항상 친절하지 않지만 귀엽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나온 문장이냐면 cats are not? cats are not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이 왜 나왔냐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고양이들은 이거를 이게 한국말로는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영어로는 표현이 그렇게 하면 뜻이 이상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아이가 만들려고 했던 문장이 뭐였는지 지금 당장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대한 잘 만들었을 때 나오는 문장이 이거였어요. cats are not always friendly. 이런 문장들이 영어권에서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더라?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이 바로는 안 나네요. 저도 아까 지금 얘기하던 부분이라서 이런 문장들이 나온 게 있었고 생각나면 제가 채팅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 생각에는 어느 한쪽이 더 나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할 때 이건 왜 만들었냐면은 the other 이라는 걸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고양이가 더 낫다? 강아지가 더 낫다? 이거에 대한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더 낫다라는 것에 대한 agree냐? disagree냐? 이거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걸 보려고 이걸 시킨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kind 같은 경우에 what kind of actors do you want to meet?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다면 어떤 종류의? 라는 말인데 Ariel 같은 경우에 이 kind라는 단어를 종류로는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바로바로 출력해서 아 그거구나 라고 판단하기에는 약간 아직 부족하게 알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what sports do you like? 이거는 맞나? 그래요. s가 들어가는 게 맞겠다. 레일러 말대로.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네 문장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고쳐서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음성이랑 전부 다. 그 다음에 on 같은 경우에 뭐뭐를 벌다라는 뜻인데 아이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earnings라는 말이 나왔을 때 몰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save도 똑같이 savings라는 저축한 돈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발화량은 어마어마하고요. 한 시간 내내 말을 시켜도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태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더타운에 자기들이 만든 공간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런저런 얘기들 공간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걸 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네요. 레일라가 아니라 에어리엘이랑 그 다음에 클로이랑 가서 지금까지 1년 동안 만든 공간인데 여기저기 공간 이동할 때도 되게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잘 만들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카트도 타고 같이 시업도 했는데 졌어요. 제가. 클로이가 1등 했어요. 근데 반칙한 것 같아요. 저는 경주할 때 클로이를 본 적이 없는데 1등을 해 있더라고요. 쇼컷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저는 그 와중에 2등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잘하니까 솔직히 더 이상 뭘 어떻게 표현을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잘한다. 그냥 너무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고 말 못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게 잘 없어요. 솔직히 요즘에는 다음 수준으로 영어를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 그쵸. 올려줄 것들이 분명 존재하긴 해요. 근데 글쎄. 다음 수준으로 올려주기 위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수업했던 거를 머릿속에서 되짚어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발화량을 더 늘려주는 게 그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파악해야 돼요. 아이들이 뭘 말을 못했는데 왜 못했는지 지금 제가 하는 게 지금 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상으로 뭘 주려면은 조금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수준에 닿지 못한 부분을 끌어다가 보여줄 수는 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그런 부분에 약간은 냉랭해요. 더 필요한 거야. 이것도 정말로 나중에 필요한 거야. 라고 설득해서 주려고 하면은 약간 아이들이 냉랭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어하는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진행을 하게 하면은 진짜로 청산유수처럼 말이 끝도 없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뭘 가르치려는 걸 최대한 배제하고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면서 그쪽으로 가서 제가 진행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네. 오늘도 그런 상황이 뭐였냐면은 오늘 너희들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했더니 별로 없었어요. 아 있었어요. 스크리블 그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저희 지금 2주째 연속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득하고 오늘 그러면은 뭐 어휘 공부를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러면은 그거 말고 우리 토픽 가지고 얘기해보면 차라리 좋을 것 같다. 그래? 그럼 토픽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토픽을 고르게 하고 그 토픽에 대한 것들을 진행만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너의 생각은 어떤데? 아 그렇구나. 너의 생각은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말했던 문장을 조금 더 나은 문장으로 고쳐주면서 한 번 이렇게 아이들이 더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게끔 지금 하는 게 어디 가도 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는 있긴 있는데 아마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냉랭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